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모습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결국 이 남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뒤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고 CC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와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한 파일 45개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으며 이미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감사합니다.